자 망우산 신코스 라이더 맹준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? 와 명진을 따라갈 수가 없어 기어 세팅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야 역백크야 역백크 와 아들이다 그래 남자랑 우회지 야 저거 뛰어 싸야 되는 거 아니야? 자 신코스 재호가 안 돼 재호가 아 저기가 속도가 안 나네 아 핸들을 막 때리는데 아 핸들 와우 명진이 따라가기 힘들어 명진이 따라가기 힘들어 명진이 따라가기 힘들어 호수는 왜 고맙습니다.